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는 인성교육지능법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성교육 제도에 대한 강의를 앞서서 듣지 않으신 분은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다음에 이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의 그 많은 부분이 인성교육 제도에서 참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www.화국.com의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아울러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 개요는 강의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지능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법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지능법, 인성교육지능법 시행령, 인성교육지능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재정이 됐고 재정의 배경과 이유가 뭐고 그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업목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지능법의 재정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지능법이 왜 재정이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또 인성교육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지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강연, 인성교육제도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성교육제도에서 설명한 것과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지능법을 구체화시킨 보조원은 인성교육지능법 시행령, 또 이 시행령을 보조원은 인성교육지능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지능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성교육지능법은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죠. 정의화 등 의원이 의원입법에 의해서 재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20일에 재정이 됐고, 법이 재정이 되면 그 법 재정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7월 2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20일, 2015년 7월 21일 그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유, 인성교육지능법을 재정한 이유는 법제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과학기술정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것, 원천인 인간이다. 인간이 이것을 발전시키고 활용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성에 따라서 발전시키는 방향이나 활용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인성이 좋으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할 것이고 인성이 나쁘면 과학기술정보를 나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성이 미래 과학기술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현대과학기술정보시대에 걸맞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인성교육체제를 구축해서 이걸 통해서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미래사회의 인성이 바르게 교육이 되는 것이 이 미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바른 인성교육을 통해서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끌 것이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부터 얘기하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성중심의 미래사회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인성교육체대의 구축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야 과학기술정보세대의 발전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화된 것이고 사실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고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제도도 만들어놨지만 실상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인성교육 제도와 시스템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다. 이것이 문서화되지 않은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럼 인성교육진흥법의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법령은 제1조는 그 법을 제정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앞에 나온 얘기죠? 이 얘기에 이걸 정리한 겁니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시된 인성과 관련된 교육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1상위법인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은 하나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가장 높은 법률은 교육기본법입니다. 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교육이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념이 뭐로 되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네,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두루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에 가면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에 인성교육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제9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제2조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대개 모든 법들이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그럼 인성교육이 무엇이냐? 인성교육. 또 핵심 가치 덕목이 무엇이냐?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학교가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인성교육 제도에서 다 정의를 했죠? 인성교육이라는 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남과 어울려서 살 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그런 자세나 태도, 인간성을 인성교육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인성교육이고 핵심 가치 덕목은 바람직한 그런 바람직한 인성의 요소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예랄지 효랄지 정직이랄지 협동이랄지 배려할지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 덕목, 덕목이라고 줄여서 얘기했죠? 그러나 이런 핵심 가치 덕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공감을 해서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니, 문제 해결 능력이니, 공감 능력이니, 지식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걸 핵심 역량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까지를 학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국가 등의 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4조에서 기술했습니다 즉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과 시책, 가정, 사회, 학교의 연계망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홍보, 국민참여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제4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조에 보면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놨습니다 즉 인성교육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인성교육을 시키는 세 가지 주체인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시켜서는 혼동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성만 발달시키는 것이 전체 교육이 아니죠 전인, 완전한 그런 온전한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그런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지금 제도가 마련되고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주에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 제도에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죠 계획을 수립하면 인성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편에서 이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인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부고 교육부장관이 그 책임자지만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전문가일 수는 없죠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성교육 전문가가 아닌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인성교육진흥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도 아니고 연구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그런 정책의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10조에 보면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큰 연구학은 교육부장관이 구축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누군가 연구를 하겠죠 대개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그 안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목표와 성취기준이 정부자원에서 설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따라서 학교장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그런 연계망을 구축하는 그런 책임을 학교의 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국가함이 지방자치단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계획을 고지하는 것 이것들은 교육감이 알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과 시책이 실시되고 실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능 시책에 협조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학부모 또는 전국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지능법은 모든 국민이 인성교육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입니다 인성교육을 시키자 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가정에 실시하거나 사회에 실시하거나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또는 수많은 학교에서 다 연구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우수한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정부에서 정부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그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채택하고 활용해서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교육부 장관이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이 인증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인증 업무는 교육감이 인증 업무를 할 것이고 그 제도의 방법,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앞 강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평가라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면 그 정책을 집행으로 하겠죠 또 시책이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정책이나 시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원래 계획한 것에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 하고 제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연수입니다 제17조에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사의 인성지도 역량입니다 교사 자신이 사실은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해야 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의 인성도 제대로 다스리고 북돋지 못한 사람이 학생이나 다른 사람을 갈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입바른 말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원들이 인성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게 해서 그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수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자기 소속 그런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1년에 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배출된 교사는 현장의 교사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들 교육대학이랄지 사범대학이랄지 교원대학이랄지 교직과정이랄지 많은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교원양성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비교원을 위한 그런 인성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각종 교사 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제 19조는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얘기인데 사실은 인성교육이건 어떤 정부의 정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언론의 힘을 안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를지 언론의 보도를 한다를지 보도자료를 한다를지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지원하도록 온 것이 제 19조의 내용이고요 제 20조의 내용은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인성교육이 잘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성지도 역량을 가진 그런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앞으로는 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성교육의 역량, 인성지도의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정부에서 인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은 기관, 단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혹은 또는 정부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기에 위탁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그런 기관을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이 인증을 하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인성교육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거기다 다 포함시키기는 그러니까 이건 따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오라고 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7월 20일 날 재정해서 7월 2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7월 21일 날 인성교육법이 시행이 됐죠? 같이 시행이 됐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재정 이후 이것은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지금 모법입니다 모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어떤 것을 위임을 했느냐 하면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흥법 시행령에서 좀 잘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정해라 그 다음에 인성교육전문인력양성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7월 21일 제정해서 7월 21일 다음 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주요 내용은 위임사항이죠 주요 내용은 앞에 설명은 위임사항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대에 보면 어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군가 나와 있죠 기획재정부랄지 행자부랄지 교육부랄지 보건복지부랄지 그 주권에 나와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에 어떤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건 시행령의 주권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시행하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인프라를 구축해라 또 학교, 가정, 사회, 인성교육의 실천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서 심의해라 이렇게 추가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는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했는데 이거는 언제 수립할 것이냐 교육감이 매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라 그럼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무엇이 포함이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은 인성교육 제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청회는 사실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건 법이 못 법이 만들어지건 시행령이 만들어지건 또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건 이것들은 대개 어떤 연구과제를 통해서 연구가 되면 그것을 시안이라고 합니다 시안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 전문가들과 또는 일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더 아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를 심의합니다 최고심의 의결기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정책이라든지 아까 인성교육의 종합정책 쭉 하니 뭐에 나와있죠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어떻고 인성교육의 내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시행은 어떻고 평가는 어떻고 여러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라는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성교육진흥과 관련된 조직, 인력, 업무에 관해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 이거입니다 또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할 것인가 성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해서 정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기준 그리고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것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추천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차관이 4명이 당행직이 되어 있죠 교육부 차관, 가정복지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이런 4차관이 당행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이 있고요 여기에 민간 전문가가 합해서 전체가 20명 이내에 되어 가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교직경력 15년 이상 된 사람 여기서 교직경력이라고 그런 것은 교육경력이 아닙니다 교직입니다 교육행정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교육행정이나 교직이나 교육이나 이걸 합산해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에 추천하는 학부모랄지 인성교육학회 단체 또는 비영리시민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는 민간위원들을 이런 사람으로 해라 추천하고 구성하라고 제6주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은 아까 얘기했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시책이 만들어질 때에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이 정해지겠죠 또는 약간 수정되거나 각 시도별로 보완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각 학교에다 넣어주면 학교는 학교장이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기준과 기준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학교장은 교원이랄지 학생이랄지 학부모견을 수려했죠 그리고 이제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학교장이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을 최종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감이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이 인성교육의 기준과 운영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우선 국가오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여기서는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해라 인성교육에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보유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랄지 또는 국가기관이랄지 하는 데서 어떤 강의실이 있다거나 또는 교육자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이런 인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시도인성교육진흥협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의 심의기구고요 이것은 각 시도별로 교육감이나 또는 시장, 지사 같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시도별 인성교육진흥협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조례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법령을 정하죠 그러나 시의회 또는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시도인성교육을 실시하라 또 협의하라고 이렇게 제1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인성교육의 평가 등이 나와 있는데 평가는 인성교육의 정책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했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시책을 교육감이, 지사체의 교육감이 시책을 결정을 했는데 그럼 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만들었죠 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책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들이 만들 겁니다 그럼 이런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가 거기에는 각종 사업을 할 건데 인성교육, 지능사업을 할 건데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가 목표에 얼마나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질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리고 인성교육 지원 사업이나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그 다음에 그런 인성교육진흥요원이랄지 여기에서 정원은 평가사항들을 갖다가 교육부 장관이 정원은 평가사항을 인성교육 평가에서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피드백해서 다음에 인성교육 종합계획이랄지 인성시행계획이랄지 정책이랄지 시책이랄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점차 인성교육이 잘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 내에서 정해라 그렇게 위모를 했죠 연수과정 개설 운영자 이건 뭐냐면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이랄지 학교의 장 이런 사람들이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원연수 내용은 무엇을 연수할 것인가 인성교육이 무엇이고 인상이란 무엇이고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성교육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교원의 연수 내용으로 포함이 되겠죠 이건 인성교육 제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정기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때 어떤 곳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교육관련학과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성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데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요건은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 교육시설, 교수요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갖춰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다시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럼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위임을 받은 교육감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를 하고 그 통보한 다음에 지정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은 이건 사실은 7월 21일 날 늦어도 그때에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좀 늦어가지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늦어가지고 12월 19일에서 교육부장관이 공포를 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각위 각 장관들이 모인 그 각위에서 장관의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법 시행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제정해서 공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정리해서 관부의 공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부의 사정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차질이 있는 겁니다 종합계획도 차질이 있는 것이고 시행계획도 차질이 있는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 변성도 차질이 있는 것이고 늦어져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나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라고 했죠 이것은 아까 내용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60일 내 인증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그런 인증 기준이 무엇이냐 인증 기준이 우선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프로그램은 최소한 10차시로 10차시 이상이 돼야 된다 1차시라는 1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내용이어야 되고 그 교육기간이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1시간씩 하면 10차시 갖고 1개월 간다고 그러면 사흘에 1시간씩 하면 되죠 또는 1주에 2시간씩 하면 4주나 5주 되면 그게 10차시가 되니까 또는 20차시로 할 수도 있고요 적은 1개월 이상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그 길이는 10차시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인증 기준이고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의 그런 목표나 내용이나 구성 확산 및 지원 계획들이 잘 갖추어진 이런 게 잘 계획된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겠죠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서 해야 되고 그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정보는 할 것이고 하는 것이 시행의 규칙 그 별표로 자세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또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런 인성교육 진흥법과 시행령과 시행구칙 이것을 교재 뒤에 부록으로 지금 제시할까 합니다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온 별표의 자세한 사항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인증 프로그램 대상은 4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유아 대상인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생 같이 쓸 수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대상만 갈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은 모든 대상을 다 가합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업무 위탁이라는 건 인증을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을 하는 것을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감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감이 위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교육감은 다시 자기가 자신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기준이 만족됐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위탁을 하는데 이건 정부 출연기관,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공공기관, 인성교육 비영리법인 이것에다가 인증 업무를 위탁할 것입니다 혹시는 인성교육인력양성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시행규칙의 초안이 나왔을 때는 인성교육진흥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진흥센터에서 이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업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최종 결정될 때는 인성교육진흥센터에 관한 조항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등의 공개는 교육부로 이렇게 인증을 했으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을 했으면 그걸 전국민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부 홈페이지랄지 또는 관보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현황 및 인증 유효기관을 인증 마크도 있습니다 인증을 마크해서 이런 마크를 주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누구고 대표작은 누구고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증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받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시행규칙해서 만들어라 하고 지능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감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라 원래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것을 교육감한테 위임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정세부기준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교육과정 운영계획도 충실해야 된다 교육시설 및 설비가 충분해야 되고 우수해야 된다 교수요원 등 인력이 우수하고 어떤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지정세부기준으로 제시가 됐고 표로 자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다음 서류를 첨부로 해라 교육과정 편성표고 설명표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교육과정이 몇 개를 운영할 것인가 하나하나 운영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두 개를 운영할 것인가 그럼 각 과정의 기간은 어떻고 학생은 몇 명씩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정원표 그 다음에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채용계획서 아직 채용을 못했으면 어떻게 계획하겠다 그러니까 우수원 교수요원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사 명단 및 강의 승낙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강사로 채용했다 그러면 그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강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승낙서를 받으라고 했고요 또 시설 설비 현황품 및 해당 시설 설비 유지 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설 강의실이랄지 그 다음에 실습실이랄지 이런 어떤 시설 또 설비 빔 프로젝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컴퓨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무설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기 시설로 올 것인가 임대해서 올 것인가 어떤 걸 개조해서 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력양성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성을 지도할 그런 인력을 갖다가 수강생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그러면 각 수강생들은 교육비를 얼마나 내게 할 거냐 1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어떤 교육비를 얼마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수입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투입을 해서 어떻게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운영해 나가겠느냐 그 다음에 시설이나 설비는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이런 것을 계획을 자세히 써가지고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진흥에 관련된 인성교육진흥법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이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이 되고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시행이 됐으며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법적 근거 앞에서 설명한 인성교육 제도 있죠 제도의 그 10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 관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